영상이 2개입니다. 8월 31일하고 9월 30일. 8월 말, 9월 말. 똑같은 장소예요. 이곳에서 이 차 잘 보세요. 저 차가 어떻게 하는지. 가겠습니다. 제한속도 30.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글자가 좀 지워진 것 같아요. 여기 지워졌어요. 잘 안 보여요. 여기서 보행자 건너는데 허! 거길 뚫고 가네. 이야... 와, 강적이네. 허, 강적이야. 그런데 저 차가 지나간 곳이 여기 점선이었어요. 점선은 추월할 수 있습니다. 점선은 추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, 여기부터는 점선이 아니네요. 그렇죠? 이렇게 점선이 아닌데 여기를 추월해서 좌회전해서 갔어요. 허허. 그런데 그래서 이 차가 좀 미쳤나 봐. 보행자 건너는데 여기를 뚫고 지나간다고요? 눈여겨봐 뒀어요.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부에 신고도 했습니다. 신고했으니까 저 차 번호를 눈여겨봐 뒀죠. 딱 이 차 받았는데요. 그러므로 한 달 후에.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지난번 그 차량... 보시겠습니다. 자, 같은 장소예요. 어! 어? 어?? 쟤 그때 그 새끼야. 그렇게? 오... 또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고. 똑같아, 똑같은 장소. 똑같은 장소. 이야... 오케이, 녹음됐어. 예... 신고할 거야. 신고할 거야? 뭐 해야지. 응. 아, 똑같은... 지난번에 그 새끼야. 예,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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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차반이었으면 딱 지난번에 그 새끼야. 그런데 두 번째 신고한 건 첫 번째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과태료 9만 원 처분이 됐답니다. 그런데 두 번째는 못했대요. 그 차가 빨리 지나가고요. 그다음에 비가 와서 물방울에 가려져서 번호가 선명하지 않아서 분명히 외웠는데 차 번호 외웠잖아요, 이분이요. 외우면서 그때로 똑같은 차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내줬대요. 아이, 지난번 건 지난번 거. 이번 거는 이번 건 영상 자체에서 번호 아무리 외워봤자 안 돼요. 안 돼요. 우리 눈에 다 보여야 돼요.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처벌 못하고 그냥 끝났답니다. 아, 분명히 그때 그 새끼인데. 자, 다시 여기서요. 아, 분명히. 자, 다시 한 번 그 차가. 너, 부모, 너... 어휴! 번호, 번호. 예! 쟤 그때 그 새끼야? 쟤 그때 그 새끼야. 예. 예.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예. 예, 그때 그 새끼인데. 그런데 스마트폰 제보에서는 아, 번호가 잘 안 보여요. 빗방울 몽알몽알에 동글동글. 여기에 가려져서 번호 외우는데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결과를 왔다네요. 그때 그 새끼인데.